안녕하세요 저는 2016 한국전자대전 코엑스몰에 나와 있습니다. 윤은석 이사님과 함께 P&I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I 시스템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P&I 시스템은 3D 애니메이션과 3D를 이용한 VR 제작과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본사는 제주도에 있고요. 저는 서울 쪽에서 하드웨어와 미드웨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I 시스템에 특별한 주력 제품이 있을까요? 저희 제품은 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즐겁게 탈 수 있는 어트랙션, 군사용 어트랙션, 군사용 시뮬레이터하고 향후에는 B2C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워킹 시뮬레이터까지 개발을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P&I 시스템의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큰 장점인 것 같다라고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시뮬레이터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인터랙티브를 지향하는 시뮬레이터예요. 상호 교환 데이터를 이룸으로 인해서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싱크율, 진짜 체험에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싱크율을 맞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직접 느끼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런지 지금 뒤에 보면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16 한국전자대전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줄 길게 서시면 힘드신데 죄송하지만 빨리 태우드리고 싶은데 대신에 즐거움으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향후 수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조금씩 얘기 중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샘플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지에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발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P&I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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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